네 저희는 전세계 210개국의 태권도를 알리는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입니다. 이번 예선 컨셉은 자아를 다스리는 걸로 잡았고 태권도에 5대 정신이 있는데 거기에서 극기 극기를 뽑아내서 동작으로 봤을 때는 다방향에 중심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수련장이었던 거고요. 외부에서 달려들어온 어떤 그런 세력들과의 어떤 다툼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방어를 했던 부분들이 발휘가 되어져서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전환돼서 그 배경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했고요. 영화에 보면 정무원, 1대 100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태권도 시범해서 실전에 이렇게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하는데 그때 이미지가 찬민이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해서 단체로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크 받게 돼가지고 좀 부담 많이 스러웠는데 감독님들, 담당님들, 태권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담감 많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글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무슨 뭐 때문에 부담이신 거 같은데요? 어... 평소에 열심히 해서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단일도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하는 거... 네, 저는 품새 전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품새 쪽은 아마 좀 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무대 올라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진짜 실수하지 말자. 그냥 실수해서 남들에게 피해되지 않게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무대로 올라갔었고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지만 관객들이 그래도 많이 없었어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번에 파견이고 시범이어서 많이 좀 긴장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감독님들이 디테일 잡아주신 부분을 계속 상기시키고 또 무대 올라갔을 때 약간 장치들이나 조명들이 약간 조금 긴장되긴 했는데 저희 많이 준비해왔고 또 준비되어 있어서 큰 실수 없이 마무리 잘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이 극찬을 받아서 저희가 연습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는 느낌이 컸고 그리고 골든 부족 올렸을 때 되게 코드 테코 그때 많이 즐기고 다 같이 껴안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원래 시범을 다니던 팀이어서 이 오디션 역시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저희가 태권도를 홍보를 하고자 그냥 저희 태권도를 열심히 잘 하고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예상 외로 저희의 결과가 너무 좋고 그에 따라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들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딱 그때 테리라는 MC분이 내려와서 이제 마무리를 딱 골든 버젓까지 이제 올려주니 그때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 국경지대에 10만명이 난민들이 넘어와서 있던 캠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가서 난민들하고 이제 같이 태권도 시범을 하면서 태권도를 같이 알려줄 때 그리고 난민 초등학생이 한국마로 또렷또렷하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로마 바티칸 교황님을 모시고 바티칸에서 시범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저희들이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라는 캐치프레이를 갖고 시범을 끝났을 때 교황님께서 일일이 저희 시범단을 다 불러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고맙다고 해주실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저희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에 저희가 태권도 용품도 지급도 하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쪽에 지원을 하신다고 총재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게 더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선까지는 세 번을 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우리 태권도가 어떻게 젖어들고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영향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큰 그림은 다 그려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가 정말 강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들의 연출이나 그런 계획들 따라서 저희도 부지런히 연습해서 또 다음 무대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또 감동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혼자만이 아니고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멤버들과 함께 단장님 감독님 이렇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또 무드 태권도로서 또 스포츠 태권도로서 저희 시범단이 사명감을 갖고 전 세계인들이 저희 태권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출근을 하신 부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니 첫째 미친에 다음 4몇 2몇 2몇 10 5몇 2몇 7몇 3몇 샷 셋 으아아아악 으아악 슬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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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아악 우야아아악 우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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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